두 분 나오면 비쥬얼 탑 찍습니다. 비쥬얼? 누군데? 정말 우리. 자 환영해주세요. 리틀 임영웅 안유리입니다. 유리 와? 유리? 와 진짜 오랜만이다. 유리로 왔어? 안녕하세요 리틀 임영웅 안유리입니다. 많이 컸어. 많이 컸어. 잘생겨졌어. 손가락 같은 하트 하트. 하트. 내 맘을 받아주세요. 하트 하트.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엄지엄지. 검지만나 사랑을 이루니. 손가락 같은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등잔 빛이 어두웠나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당신 당신은 내 거예요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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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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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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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 나 사랑을 이루니 손가락 하트 안열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